진수성찬, 윤지성 입장 아 정말 정말 다 잘될 것 같은 신인 가수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 윤지성씨 오늘 밭길을 걷고 계십니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정말 환영해요 네 오늘 저는 또 이룽, 또 지성씨는 지룽이시죠 눈길이 한번 잘 뭉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포토타임 갖도록 하죠 아이돌 라디오는 처음 왔어요 잘 놀다 갈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신인의 기합을 담아서 파이팅 하나, 둘, 셋, 찰칵 바발들 안녕 하이라이스 하나, 둘, 셋, 찰칵 자 이제 윤지성씨의 출연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선, 서 저 윤지성은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깨알보다 굵은 바발 같은 재미 아이돌 라디오와 착 붙는 찰벅 같은 케미 빠져나갈 수 없는 매력의 올가미 익스큐즈미, 사내의 진미 거두절미하고 몽땅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21일 LM엔터테인먼트 소속 윤지성 어서오세요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성씨 솔로 가수 윤지성으로서 첫 라디오 출연입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아이돌 라디오 통과 의뢰인 개인 소개 먼저 빠르게 진행해보고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아이돌 라디오의 전통 IM그라운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제가 먼저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으니까 세 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세 번 잘 보겠습니다